자 안녕하세요 저는 bj 애봉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12월 3일 9시 13분이구요 의자요 이거 위메프에서 샀어요 앨리스님 어서 들어오세요 유임님 어서 들어오시구요 달콤님 안녕하세요 튼시리님 안녕 오늘은 함박스테이크 돈까스 칭 물냉면인데 칭냉면 이렇게 지켰습니다 유리님 에서 닉 바꿨어요 왜 바꿨어 자꾸 바꾸지마 다 넣으실거에요 밥빼고는 고기는 다 먹어야죠 개스키가 이미 진짜 애봉이냐고 아니야 자 먹기전에 이거야 아차산역에 아차산역에 있는거에요 아차산역에 여기가 뭐 어디냐 스프 스프 스프도 있어요 스프 여기가 돈까스 전문점 냉냉면도 팔고 애플돈까스 냉면도 있고 이거 2만원 싸죠 먹기전에 스프를 먹겠습니다 스프 스프 스프를 먹어야죠 스프 스프 봐 안보인다 너무 밝아서 안보여 1 ㅎㅎ 아 베레님 안녕하세요 mixes opt 시벤 LOUD WAT 방콕이예요? 안녕? 레몬 내꺼님 어서 들어오세요 하나 더 있는데 어 맛있다 먼저 돈까스부터 먹을게요 돈까스 찍먹 할거야 자 찍 자 어 잡숴봐 누가 1등 했어 오늘 어? 자 누가 1등 했어 자 아 잡숴봐 잡숴봐 계속끼야? 우리 계속끼 자 어응 음 음 우리 따봉님이 뱅가입을 하나로 누굴 그지로 하 고마워요 음 음 레몬님 바로 만들어 먹었다는 거 진짜? 음 맛있네 자 이번엔 냉면 후룩 후룩 잡잡 후룩 미니 앨리스님 별풍선 하나로 누굴 그지로 하여 고마워요 안녕 자 자 접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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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어 어 어 맛있습니다 음 음 껑주라님 10개 고마워요 별풍선 음 돈까스에 싸먹어도 맛나요 금동이님 얻어들어오세요 자 계란이랑 함박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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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자 접숴봐 뭐야 금동이님 안녕하세요 자 아 아 계란이랑 치즈 위에 있죠 안녕 들어와 지원자님 안녕 호빵맨님 안녕 짠 오늘 대학 최저 마쳤어요 어 잘했어 저 30대에요 아 아 왕언니님 왕언니님이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왕언니님 결혼기념일 축하 깡주라님이 또 20개 감사합니다 아 아 결혼기념일 좋죠 음 서로 이웃님 어서 들어오세요 결혼기념일 그리고 누구는 맛있다 이거 담백하고 맛있네 담백 자 봐봐 자 야 야 맛있겠지 이었지? 2118님 애기 애기가 뭐예요? 음 맛있다 양배추 먹고 싶어서요 여튼이 시험기간이랑 잘 못만나네요 음 괜찮아 자주와요 계란후라이 먹을거요 요렇게 자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계란이랑 볼게요 지원측님 어서오세요 하늘님 안녕 치즈님 안녕 하늘님 안녕 음 가라앉았죠? 썸마님 음 이사 아니고 옮겼어요 눈이 왜그러냐니 눈이 왜그러냐니 그만 말해 눈이 왜그러냐니 내가 여기다가 따랐어 내 음료수 내 음료수요 얼음 안 넣었어 여러분 이열치열 몰라요? 이열치열 자 썩겠습니다 자 맛있겠죠 맛있겠어요 어우 맛있어요 술잔이다 물을 넣으면 물잔 술을 넣으면 술잔 여기 앞에다가 딱 맹면이 안보이지만 자 돈까스 가스 가스 돈까스 돈까스가 왔어요 자 얼른 오세요 노래님 안녕 치킨님 안녕하세요 뿜빵님 안녕 늑대님 두달됐어 두달 밥 먹어요 쭈쭈님 안녕 밥 먹어요 쭈쭈 으음 음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난 이것도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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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윤님 몰타 면 장사를 해요 내가 타윤님 닉네임 바꿨죠 마카로니 개스키 맞아 면이 님이 초코 다섯개 선물 고맙습니다 면이 님이 초코 다섯개 선물 고맙습니다 현이 치리칠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함박 스테이크가 왔습니다 민찬이님 어서오세요 야 쌍꺼풀을 크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게 크게 하는거지 이렇게 눈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그 추천지 눌러주세요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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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 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늘님 감사합니다 렌즈 빼면 눈 흐릿하죠 당연하지 도수가 있는 도수가 있는건데 자 내 냉면 내가 냉면 한젓가락 줄게요 자 냉면 한젓가락 지압 써보아 콩팥꽃잎 안녕 아 왕언니님 고마워요 추천은 기본 음 음 둘 다 맛있어 음 둘 다 맛있어 나 배비 안 됐어 난 배비 안 됐어 어 으 으 으 으 으 0104님 고마워요 돈까스 소스 여기 있어 여기 으으 어머 시어미님이 볼빵선 하나로 누굴 끄지로 하나 고마워요 음 지압 써보아 지압 써보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곰자님 어서와요 밥 먹자! 먹자! 아 새우린님! 밥 먹자 다 먹기 너무 고마워요 짱짱 음! 몽이님 그죠? 지금 먹기 좋은거에요 나무님 안녕 음 알았어 절가방아 음 마카로니 토끼님 안녕 이거요? 석류 석류 석류레몬청 아 진짜 셔플님? 저도 레몬청이랑 석류청 잘 맞는데 쌀님! 우리 엔젤천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에요 대구님 안녕? 인생님! 했어요! 토끼야님이 벨벳은 열아홉개로 빵이야 빵이야 빵빵 빵빵 고맙습니다 하는방법은 안알라줌 네이버에 찾아봐요 간장 빵빵 오우 함박도 맛있고 자 함박 스테이크가 왔습니다 이거 없어? 뭐야 슉슉 슉슉 내가 손이 말랐어요? 여러분? 응? 손이 마른거야? 어? 어머 씨도 안 뺐네 천사님 야 어 천사님 어 손으로 이렇게 퍼먹어야지 맛있어 이렇게 나도 부산에서 살고 싶은데 아 사랑해님 그때 나한테 사진 보내줬다는 사람이에요? 렌쥬님 어서오세요 부산 나 부산 가보고 싶어 냉면이 뭐야지 뭐 안 보이시다니 뭐 100개 툭 던지고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장령님 아 진짜 오랜만에 왔어 우리 대장령님 뭐야 어디가요 진짜 저 양반 진짜 진짜 가셨어? 왜 저래? 아니 우리 대장령님이 아니 왜 저러신디야 아 왜 안 아니 왜 오랜만이에요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네? 우리 대장령님 대장령님 아 아 쉑쉑 쉑쉑 잠 없어 뭐 아 진영님 어서오세요 아 응 대장령님 오지도 않고 바빴나봐 음 음? 말참 거.. 거하게 하네 어 키키가 고마워 와 셔틀링 진짜 많이 하네 나 이뻐졌어요? 어 함박스테이그 만똥님이 초콜릿 일곱개 좋아요 완전 좋아 일곱개 초콜릿 좋아요 자 만똥님도 방송 본지 30분 넘은건 안자랑 아 진짜? 어머 3571님이 별평가 일곱개여 웰컴 투 에버월드 웰컴 투 에버월드 음? 오늘 머리 안 감았나요? 감았어 이녀석아 아 으흠 대정장님 다 있어요 다 구해요 내가 내가 아 대정장님 진짜 오랜만이야 입맛 없어서 죽 먹었던 먹미투 님이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다혜이미 안녕 안녕 네 렌즈 써클렌즈 껴요 써클끼입니다 써클 오늘 뭐 오늘 뭐 장태가 많죠? 냉면 천사님 냉면 얼마 안 남았어 어어 아유 우리 천사님 야 어어 장자님 앙 164 아 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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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맛있어 어머 미돌이 오랜만이야 쩭 쩭 나 안 날씬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 정무에서 만나잖아요 빵 터질걸 내가 여기가 얇아 여기가 혜연님 이거 세월님 여기가 주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접 사왔어 아차산역에 있어요 개수끼야 녹방에서 방실이 몸매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방실이가 있잖아요 다리 얇죠 다리 나 다리는 볼래? 나 다리는 겁나 얇아 내가 보여줘 자 안 보이네 여기서 시켰어 여기서 여러분 애플돈가스 찾아보세요 애플돈가스 이렇게 애플돈가스 있죠? 여기 다 맛있어요 굴 막 그런것도 굴 굴 칼국수도 있는데 맛있더라고 아니 나 진짜 안 날씬한데 아니 나 진짜 안 날씬한데 자 여러분 제가 다리는 얇아요 배가 퉁 튕겨 나와서 그러지 다리는 얇아 10억컨 어서와 10억컨 어서와 대정녀님 매니저에 가기만 해봐 제일 이쁜 제일 이쁜 미나님 10개 팬가입 이 팝나무니에 이티몸매 이티몸매 맞아 이팝나무니에 이티몸매 이티몸매 맞아 내가 내가 또 여러분 제가 쇠가슴이거든요 그래서 더 뚱뚱해보여 이거 이거 뚱뚱하잖아 이게 만두님 올게요 난 여러분이 웃는게 제일 좋아요 아 미나는 자주 봤어요? 다리 보여줬잖아요 저 D컵 아니야 나 이거 살 빠지잖아요 이거 살이에요 가슴도 살 살 살 살이야 아 진짜 자 자 자 자 먹어봐 귀여워? 여러분 내가 한 번 더 말할게요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추천집 눌러주세요 추천집 따봉 어머 제일 이쁜 미나님이 별부선 3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내루님 이 방송 처음 봐요 자주와요 클라스님 어서오세요 베니만두님이 별부선 1 더하기 1은 에봉이 감사합니다 어 음 음 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트름이에요 트름 꼭 이렇게 저는 안합니다 그냥 음 이렇게 하면 나와요 저는 시안하지요 저 코야 코 한 거예요 음 음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탐나요? 수염 부치고 먹을까? 기어미님 배분은 9개 건물 고맙습니다 헬스 끼졌어? 나? 헬스 끼졌어? 나? 음 네 아파서 헬스 끼졌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초코 님이 별풍 아니 초콜렛 5개 고맙습니다 제일 이쁜이 님이 이쁜 미나 님이 10개 고맙습니다 제일 이쁜 미나 님이 제일 이쁜 미나 님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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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일 이쁜 미나님이 오시께 오시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재채기나올빵 재채기나올빵 미나님 이쁜 미나님 자 아아 아아 음 재채기 할 것 같애 음 통광모 없어 가져와야 돼 허니 허니 밍디님이 누굴 끄지로하나 한개 고마워요 팬가입 응? 무지님 안녕 어우 어우 아 허니 밍디님 녹방만 계속 보셨었어요? 안녕 안녕 아 여기 가서 먹으면 더 맛있을거야 식어서 음 쪼꼬님 석류레몬청 그리고 그냥 레몬청 그 다음에 파인애플 레몬 레몬 파인애플 레몬청 어우 짱란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같은 입 아니야 아니야 이 확 부어버릴까보다 고마워요 총각무? 총각무 없어 총각무 없어 네 나중은 사줄께요 자 이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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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뭐 그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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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몇살인데 쌍 쌍액을 바르겠니 응? 내가 내 나이가 쌍액을 할 바에 쌍태를 붙이고 쌍태 할 바에 쌍수를 하지 안걸리지 우리 개스끼 아니 허늘맨인데 비켜바 허늘맨인데 비켜 허늘맨인데 비켜 어디갔어 어머 수아님 펭가입을 100개로 고마워요 펭가입 100개 님짱 고맙습니다 우리 허니밍도 초콜릿 35개 고마워 고마워 수아님 고마워요 펭가입을 나도 못하는 그런 큰 펭가입을 그 손가락 그 손가락 여기 있습니다 그 손가락 그 손가락 여기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칠 이쁜 이쁜 미나 님이 별 버섯 40개 감사합니다 음 야구장 가는거는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가봤어 한 번 가봤다 음 제일 이쁜 미나님 고마워요 아유 제일 이쁜 미나님이 별풍은 열개 고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